네 그럼 지금부터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들과 저희가 좀 편하게 담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계속해서 발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저희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을 만하다 하시면 화면을 사용해서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저희 긴장도 다 풀면서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좀 이해를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사실 세 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서로 간에 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하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화두는 제가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씩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이런 걸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 게임, e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김초농 여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저희 청중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대부분이 또 일을 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게임 관련된 e스포츠 관련된 직군 자체가 장점이나 단점이 어떤 게 있을 건지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궁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빅돌님께서도 지금 게임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게임을 좋아했다 보니까 제가 게임 회사를 다니게 됐다라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거기에 가고 말았구나. 너무 잘 어울린다. 보통 이런 반응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친구들이 좀 커리어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길이 맞는지를 좀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걸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없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점이 좀 좋았고요.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좀 취미가 일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가장 즐길 수 있던 취미를 일에 다 몰입을 하게 돼서 좀 취미로 즐길 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즐기기보다는 좀 분석하게 되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조금 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 게임 직군에 대해서 더 잘 모르시는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요즘 워라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의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 따라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너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직군 대비 강점이라든지 좀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마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어서 좀 접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좀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화두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산업 자체가 컨텐츠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력이 조금 중요하고 그래서 더 좀 인재 모시기 경쟁이 일어날 수도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조금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타 산업군에 비해서도 조금 이익이 조금 더 뭐랄까 사람을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쓰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업계 전반적으로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게 우리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길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업무 강도 부분에서도 조금 게임업계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일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업무마다 다르고 맡고 있는 업무가 24시간 이슈 대응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을 때는 또 업무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경험으로 다 한꺼번에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하자면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업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업계에 있는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큽니다. 렉처트워드가 이 시기에 진행이 돼서 정말 아쉽게 코로나 이슈로 직접 청주분들을 못 뵙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쉬웠었는데 오히려 타이밍이 좋았네요. 이 질문이 사실 저희가 1년 전에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텐데 실제로 꽤나 많이 이런 부분이 화두가 돼서 전 개인 업계들이 대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많이 좋게 바꿔가는 상황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꺼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아까 유일하게 무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강의 들으면서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서 꿈이 뭐예요? 그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인 꿈이 생겼다. 나는 게임을 좋아했고 대학교에서 게임 관련된 학생이면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꿈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꿈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또 어떤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꿈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재미나 감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게임 마케터라든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가 아니면 e스포츠 빛돌님처럼 약간 e스포츠 직업에 종사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그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제 꿈과 목표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그룹 자체는 태그가 청년으로 붙어있는 거고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이쪽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도 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꿈이라는 타이틀 자체를 완전히 직업이라는 표현의 대체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청년다운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꼭 직업일 필요는 없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꿈인 거고 거기서 직업적으로는 다양한 갈래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도 좀 깜짝 놀랄만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그 꿈이 직업이 된 케이스인 거고 그 꿈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꼭 나는 직업으로 가질 거야 난 여기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즐거웠는데 운이 좋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걸 잘해라고 해줬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거는 평생 동안 살면서 전 세계에서도 저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게 어쨌든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좀 행복하게 꿈을 이뤄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 외에도 나머지 연사님들도 서로 간에 가볍게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영선님께도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영선님의 자녀가 만약에 그래서 프로게임을 한다 그러면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아이가 프로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의향이 있고 만약에 어중이떠중이처럼 실력이 조금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제 자식이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능성을 아예 보고 판단을 하실 예정인 거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던지거나 그런 데 있어서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내 아이가 얼마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프로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어떤 조언을 실제적으로 해주시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어머니 아버지께서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해당 게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게임에 대해서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며칠 동안 그 계급까지 도달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그 계급에 도달하면 다른 또 높은 계급을 제시를 하면서 며칠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저는 제시를 좀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주면 학생들도 목표치가 생기고 그 목표치에 해당이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목표치를 세워주고 만약에 그 목표치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진로 변경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또는 주변 전문가 그리고 여러 학원들, 아카데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물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비유를 해보면 간단한 거죠.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네가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학업 관련돼서도 같이 진로를 설정을 해볼 텐데 그거를 이제 게임으로만 전환을 해서 해보면 되는 거니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아카데미 게임도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누군가에게는 그게 직접 프로게이머 선수로 내가 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게임 좀 잘하고 그래서 좀 인기도 많아지고 이러고 싶은데 게임을 혼자 하니까 좀 어렵다.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도 이런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연사님께 궁금한 건 아니면 그냥 특정 누가 아니라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신 분 있으면 가볍게 이렇게 손 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들 긴장 안 하는 척하는데 긴장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청중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아까 빛도연사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트리밍을 시작하시다가 그 해설진으로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이 궁금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굉장히 긴 스토리이긴 한데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를 물리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지가 생기면 제3의 선택지를 고려 안 하고 1번과 2번 중에서 더 싫은 거를 빼고 덜 싫은 거를 선택을 하면서 쭉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물리를 전공을 하게 됐었고 그걸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게 뭔가 저의 진로라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굉장히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저는 든 순간부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제 휴학도 하고 전공도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그 상태로 많이 지나고 대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제가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의 전공 공부를 안 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었던 거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러면 일단 빨리 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우연히 일종의 동아리 활동 같은 거였어요. 게임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굉장히 활성화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일종의 동아리 같은 데서 연락이 와서 그 게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은 사람과 두루 알고 말 이렇게 재밌게 잘하는 친구라길래 우리 같이 하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놀러오면 어때? 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취미생활은 괜찮다라고 놀러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재밌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학교 졸업 병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냥 말하고 방송을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외에도 저도 실제로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는 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 꿈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잘 와닿는 거라가지고 더 아까 그런 코멘트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꿈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학생이면 게임을 해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또 학생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배려하거나 아니면 해주면 대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내가 그 뭔가 더 꿈을 쫓아서 또 즐겁게 이런 걸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나 부탁하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도 게임을 하면서 꿈을 찾고 제가 원하는 일을 그 방향성을 알게 되었으니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혹시나 있을 그 기회 때문에 학생들은 게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게임을 통해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담화를 나눠봤습니다.